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메리놀 병원 옆에 있는 자율 게시판입니다 여기가 제일 정리가 잘 되어있고 도로변이다 보니까 자가용이 바로 되고 하다보니까 또 매물도 가장 최근에 매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결정했습니다 지금 해가 DS 빛이 역광이다보니까 열었는데요 할 수 없이 그래도 그런 상태로 촬영을 하겠습니다 한번 돌아보면 여기서 대천공원 올라가는 길이구요 이쪽은 코모도대 쪽입니다 저 멀리 간판이 좀 보이구요 이쪽은 자갈치 방향 대청동 방향 내려가는데 여기 메리놀 병원입니다 본 밑에 있는 게시판인 것입니다 제가 촬영해 들어 가겠습니다 메물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세 개씩 보겠습니다 밑에 칸입니다 밑에 칸입니다 옆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세 개의 역광이다 보니깐 지금 여기 도로변 바로 차되고 바로 붙일 수 있다 보니깐 공인중개사님들이 여기다가 잘 붙이십니다 최근 매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 보겠습니다 다음 가 보겠습니다 위로 가 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맨몰입니다 여기 밑에 맨몰입니다 새로운 맨몰이 많습니다 여기 밑에 맨몰입니다 요즘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종이들이 지금 광고지들이 깨끗합니다 새로운 매물로 다 보여집니다 메르놀 병원 주변구도 있습니다 보니까 문을 해 봅시다 메르놀 병원 옆병 건물 게시판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